안녕하세요. 롱쥬 피낫 한왕홍입니다. 사람들이 약간 편한 한 사람을 살 좀 젖었다고 했었는데요. 살이요? 네. 진짜요? 저는 지금 다시 빠진 상태고요. 제가 운동을 안 하면, 보통 운동을 안 하면 잘 먹지 않거든요. 저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할 땐 진짜 많이 먹는데 제가 워낙 지금 살이 안 찌는 체질이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, 남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저는 빠져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빠진 상태인 것 같아요. 롱쥬에 들어갈 결정을 어떻게 내린 거예요? 일단 한국팀에서 하고 싶었고 이제 먼저 연락해 준 팀들 중에 롱쥬가 제일 처음 연락해줬고 홈모 멤버도 좋고 해서 좋게 좋게 해서 롱쥬에 빠르게 입단한 것 같아요. 초등기에서 마텀에서 럽쥬는 소나 플레이션소한테 초월 대신 맞는 장면이 있잖아요. 네. 그때 그 당시에 서로 얘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냥 제가 맞아준다. 제가 맞아, 근데 이거 맞아줄 테니까 일단 일자로만 있으라고요. 지금 롱쥬 속순에서 며칠 동안 지내요? 제가 한, 제가 25일 날 들어왔나? 25일 날 한 5일부터 아마 대충 이제 숙소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녁 타임부터. 좀 어떠세요? 그냥 좀 유쾌한 분위기라. 유쾌한 분위기가 일단 적응을 빨리 했고 다 이렇게 뭐 거리낌 없이 다 말해주고 이제 봐둔 형들은 원래 알았던 형들이고 그래서 금방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. 칸 선수랑 디디 선수가 개인 계정 아이디를 바꿨잖아요. 네. 그거 피노 선수의, 피노 씨의 노예. 네. 라고 했는데 그 어떤 형화예요? 그냥 동아 형이 릭변하자고. 디디한테, 보성이한테.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바꿨던데요?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냥 듣고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도 화제 커뮤니티에서 보고 알았어요. 코드 선수랑 스타일, 프레인 스타일, 프레인 스타일을 담은 것 같아요. 다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, 일단 아직 우찬이, 우찬이 뭐 게임을 아직 제가 반, 뭐 제가 아직 평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, 비슷한 것 같아요. 챔프 연속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스타일이란 게 물론 사람들이 저를 공약적인 거 더 잘한다라고 하지만 뭐 정글러들이 스타일이 그냥 가 요즘 지금은 특히 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뭐 스타일이 크게 다르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SKT에 있었던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평가 좀 해주세요. 일단, 일단 SKT에 있어서 아, 일단 너무 행복했고 일단 진짜 행복했어요. 진짜 제가 좀 많이 억울한 게 막 자꾸 커뮤트에서 불행했다, 막 불행했다. 이제 나가서 아, 행복해라 막 그런 말들인데 너무 그런 거 볼 때마다 아, 그거 보고 또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하니까 힘들었는데 진짜 저는 행복했고 왜냐면 배운 게 지금 프로게이머 인생에서 SKT 들어가기 진짜 힘들잖아요. 들어가기 힘든데 이제 거길 오히려 와달라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 거기서도 저는 자본성을 느끼고 애초에 성적도 스프링 우승, MSI 우승 가요 승전, 썸머 준우승, 롤리컵 준우승 어쨌든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 최고의 커리어를 이 팀에서 쌓았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. 너무 그리고 배운 게 많아서 너무 고맙고 제가 그냥 인생 살면서 SKT에 있었던 경험들은 제 뼈와 살이 될 거 같아서 네,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일단 롤드컵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왜냐하면 아직 롤드컵 성적은 제가 이제 롤드컵 두 번 해봤잖아요. 두 번 해봤는데 항상 롤드컵은 메타, 그때 폼 따라 달라서 일단 진출을 하고 생각하자. 그때부터 이제 실력 싸움이니까.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고 제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스프링 우승이 지금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. 다음 자동전에서 아스켓이랑 간다고요. 아스켓이 자원 넘버를 해달라고 생각하고 싶어요. 아 좀 살살 좀 해달라고 진짜 살살 좀 해달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. 네. 중국 선생님들이 저한테 신호선수한테 뭐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. 네, 내년에도 토끼만 갑시다. 아, 당연하죠. 네, 그래서 뭐 끝까지 응원해주신 중국 선생님들한테 합시다. 아, 일단 한국말로 넘어가. 일단 감사드리고 항상 이제 팀을 나가니까 제가 처음에 팬분들이 응원해줄 때가 언제 제일 좋았냐면 그게 와닿았냐면요. 제가 일단 성적이 제 폼이 저조할 때 일단 와 팬분들이 아직도 응원해주시네. 그때 좀 많이 감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팀을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응원해주신 팬분들이 계셔서 더욱더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어요.